선교사 열전 얼마 전에 광복 7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5년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한국 동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5년 후에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동란 이후의 선교사로 한 분을 태국에 보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조남이 최찬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선교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재정적으로 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동란 이후의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을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선교사 열전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그동안 지났던 일생일대 여러가지 일들 또 선교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또 귀한 우리 선교계 어른이시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방송 그래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제는 후임 선교사님들이신데 한 말씀 좀 인사와 또 인사와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95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4월 23일 날 주일 날 저녁에 용락교에서 해방 후에 첫 번 되는 선교사를 파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참 은총으로 제가 그때의 선교사 파성예배의 제1호 선교사로 파성된 최찬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세계 각곳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막 뛰어넘어서 되어지는 참 21세기의 이적인데 그때의 홍콩에서 배를 타고 뺑고까지는 가는데 5일간이 걸렸습니다 또 뭐 그전에는 이제 하우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상해 가는 것이 몇 달 4개월 5개월 걸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오늘 참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 세상 발달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무섭게 과거의 역사를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백한 70 나라에 나가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참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는 건 놀랄넘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그때의 한 나라에 한 가족 선교사가 갔는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170여 개국 그리고 2만 7천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참 용맹스러운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가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정말 우리가 몇십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우리 참 훌륭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해방 후 10년 만인데요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한국 상황과 또 그 이후에 5년 후에 또 6.25 동난이 터졌는데 그 아주 격동기인데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을 좀 기억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국가적인 상황은 좀 어땠나요 6.25 사변이라는 게 우리가 해방된 지 5년이 되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저는 그 6.25 사변을 당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생명에 위험스러운 것을 4번 꼭 넘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격동적이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라는 건 다른 데서 별로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인데 그걸 지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들 서울의 건물들의 한 절반은 파괴가 됐고 평양 같은 저희 고향입니다마는 거기는 거의 볼 수 없는 건물이라는 걸 볼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없어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저희들이 선교사를 가는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 조금 지나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그 얘기를 요즘 통계적으로 70년도에 65불이라고 그랬는데 제 한 번 통계를 들을 때는 미국 달러로 63불을 우리 국민소득이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난한 데로서 마지막으로 아마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선에 서 있던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조를 주는 미국 사람들의 그 원조가 없이는 그 며칠 지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아주 빈곤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예수 크리스도의 마지막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 그 명령을 잘 순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55년에 선교사를 보내갔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4월 24일 날에는 파송 예배를 보았던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말씀 중에 우리 선교사님 고향이 평양이시라는 말씀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 당시 출생에 대한 또 우리 그 당시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평양이 어머님의 고향이고 아버님은 순천 근처인데 물론 이제 평안남도에 둘 다 석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평안도에서 사셨지만 제가 난 곳은 맹산이라는 산골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고 그러다가 그 장사에 실패를 하신 뜻 모양이에요 제가 두 살 때 그랬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자라난 것은 중국의 만주 지방입니다 제일 첫 번 간 것이 안동이라는 곳인데 순교하신 분입니다마는 방계선 그때는 전도사죠 그러나 신사삼에 반대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러나 그이는 해방이 될 때까지 생존돼서 나왔는데 그 후에 또한 주일 선거 반대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다시 공산당에게 제표소 투옥돼서 거기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전도사로 그때 계셨고 그럴 때 나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인데 또 어머님은 권사인데 그 가정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만주에서 한 번은 신경 가까운 그런데 농촌에 가 살았고 그다음에는 12살 됐을 때의 간도 지금 연변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학교를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님이 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해방을 거기서 당했습니다 1945년에는 8월 15일에는 연변에 있으면서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뽑아 군대로 가는데 어느 때든지 나도 군대에 가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8.15를 군대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돼서 그때 불른 태국길을 보는 것과 동해물과 백두산을 불렀던 것은 생각이 나면서 참 감개무령한 것을 연변에서 제가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연변에 계실 때까지 연세가 그때 18살 될 때에 우리 해방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격동기를 다 보내셨는데 그때 중국 연변의 한인들 상황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아 그때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동삼성이라 그러는 연영성 길림성 그리고 흥룡강성 세 성인데 그거를 열몇 개 성으로 노놨을 때에 그 한 곳의 연면을 그때에 간도성이라고 그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의 한 80%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조선 쪽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15% 이상 조건 되나 마나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 있고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독립운동도 굉장히 많이 한 역사가 용전이라는 데 거기에 센터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연변만 해도 중국 사람이 꽤 많은 편인데도 한국 사람 사는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 또 다른 모통에 이렇게 있고 이런 데가 돼서 거기는 거의 한국에 있는 거나 비슷하게끔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주로 함경도에서 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함경도 말을 하는 그런 지방이 연변 지방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신학을 하시게 되는 동기는 또 어떻게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살 때에 제가 나가는 교회가 연길중앙교회인데 서금찬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목회를 하셨고 그가 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가끔 부흥회를 그때 전쟁할 때인데도 하는데 제 기억에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 걸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한 분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목사님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거기 와서 인도할 때에 저는 열여 살 날 때에 이게 겨울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까지 끼우는 이럴 때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 그 주제가 뭐인가 하면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멀리서 예수님이 제표석 하시는 걸 보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모른다고 했다는 그걸 통회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죄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한다는 이런 것을 그때 느낌으로 많이 울면서 통회에 자복하고 참 새 사람이 된 그런 경험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도 거기서 사범학교를 제가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 이따가 해방이 된 지 5개월 꼭 만에 그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얼마나 야만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 나라가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 아버님이 또한 9월 12일 날 그 같은 해에 해방되자마자 돌아가셨어 어머님 혼자 내 아이를 어머님이 같이 지고 그래도 나가서 어떻게 뭘 했는지 저를 보고 1월에 내가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돈 2천 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서 이 최원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같이 그럼 먼저 가라고 그래 서울에 나와 사실은 1년 반 동안 또 소학교 선생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신학을 하다 갔다 그리고 이제 50이 아니라 그런가요 47년 47년에 제가 감신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신학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계실 때 감신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학생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냉천동에 냉천동에 지금 그 자리인가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때는 이제 빨간 벽돌집 가운데 크게 하나밖에 없었고 들어가는 데는 선교사들이 아직도 주택을 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고 변영구 박사께서 교장이고 신상훈 박사께서 교무처장이고 뭐 이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그 뭐 이제 일본에서 신학 공부하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때 그 아주 이름 있는 유동하고 그 다음에 허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던 때예요 그리고 또 윤두혁 이런 분들도 거기 그때 같이 다니던 때인데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볼 때에 아 그건 뭐 길가에 랭이는 노가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껴 있고 뭐 이런 참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 저는 이제 1년 동안 되니다가 박형용 박사가 맨들은 장로회 신학교에 내가 본래 장로교인이니까 그래 글로 이제 옮겨서 장신을 제가 이제 졸업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그 생활은 그 당시 좀 어떠셨나요 이 생활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47년에 내가 신학길 들어가서 한 달쯤 있었는가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나타나셨어 어머님이 이북 고향에 가서 이제 살아보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시다가 아무래도 나 있는 데 와서 같이 합하여도 갔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던 모양이지 나한테 온다는 연락하기도 힘든 데니까 그런데 갑자기 동생 둘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와서 첫 번 얘기가 뭐 이라는가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2천 원을 구워가지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1년 반 동안 선생님을 하면서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빚까지 지고 오니까 이제 신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까지 아주 참 위기에 빠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저기 나가서 짐도 지고 오징어 장사도 하고 어머님이 나가서 사과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래도 신학을 하게 돼서 51년에는 제가 4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그야말로 6.25 날 때에는 동두천에 있었는데 새벽 6시에 그냥 폭탄이 막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신발 신을 시기 시간도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 월렛 지갑도 놓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입은 자다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동안 뛰었는데 남쪽으로 아 이젠 폭탄이 뒤에 떨어지는가 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겠나 했는데 웬걸 우리보단 더 앞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24시간 동안 밤을 쉬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걸어서 서울에 그 다음날 6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25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때 같이 만나셨군요 같이 다 같이 하는 게 이제 동생 둘하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90일 동안을 돈 일전 한 분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그런데 여하튼 나는 또한 젊었으니까 숨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이 숨어 있을 때 세 번 잡혀서 그래 아주 사형선교를 난 꼭 받는 줄 알았는데 세 번 다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살아난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볼 때에 저를 이 아주 저는 참 뭐 일입니까 재간도 없고 뭐 이렇게 공부도 우수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참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그런 아마 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학도 졸업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3년 동안 군목을 한 후에는 선교사로 가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선교사로 일생을 지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사모님은 언제 만나시게 됐나요? 네 제 아내하고 이제 만난 것은 제가 이제 그 28이나 되니까 저희 친구 목사들이 만나면 이거 노총각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들 해요 그 당시는 28도 노총각이었나요? 아 노총각이었지 일찍대로 결혼할 때인가요? 그거 지금 시대가 60년이 지난 61년이 됐는데 그때의 27이면 노총각이라고 그러죠 대개 다 뭐 23, 24노도 되면 다들 결혼들을 하고 제 친구 내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은 21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도 뭐 둘 셋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이 한 번은 그래 저를 보고 내가 좋은 목사의 딸인데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한 번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친구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건 다 좋은데 키가 좀 적어서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 끝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지 내가 얘기 듣기는 목사님인데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이고 그 다음에 유기업 때 순결을 당했다 이런 얘기밖에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날 우리 둘을 중국 요리점에 오게 하더니 자기는 쑥 빠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만나서 두 시간 얘기를 하고 밥 먹고 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을 만나면 좋겠다 또 어머님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두 어머님을 만나는 것이 주일날 계속 다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뭐인가 하면 아 이거 뭐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약혼을 합시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는 약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사흘이고 실제로 말하면 이틀 만에 약혼식을 한 거죠 처음 보신지 이틀 만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불어 오빠가 달린 비행기로 나는 게 아니라 제떡이를 타고서 날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11월 그게 이제 9월 말경인데 약혼한 것이 11월 24일 결혼을 했습니다 두 달 만에 또 결혼하셨군요 네 두 달 만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뭐 서로 알지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나는 이제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첫 번 만난 여자한테 자기의 약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만 다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우리는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어머님이 홀어머님과 있고 동생이 나보단 14살이나 아래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마다들이고 뭐 등등 이런 얘기만 하지 그 이외에 뭐 딴 얘기는 안 하더라고 말이야 그 이유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 다 그런 거를 다 알고서 그래도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지 그걸 뭐 슬쩍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나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얘기하는 건 좋은 게 뭐 있느냐고 그런데 나쁜 거는 다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도 그 토대 후에 그래도 결혼을 하다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줘서 지금은 결혼한 지 61년이 됩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 사모님이 그 당시 그러면 의과대학 의사로 공부하셨나요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때에 졸업하자마자 장기려 박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야 너 의과대학 졸업했으니 이제는 나하고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부산 보건병원에 가서 의사일을 1년 동안 했댑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의사가 된 있었지요 그러고 이제 저하고 저 결혼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이제 좀 사이드 얘기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나중에 평생 혼자 사셨다는 또 일화 있는데요 그렇죠 평생 홀센터라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자녀들도 매치 되는데 6.25 사변 때에 그이가 사실은 김일성의 주치의사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에 같이 가진 않았지만은 이게 자기가 나갈 수 있겠는가 혼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이름이 뭐지 아들 하나만 데리고 그러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다는 것보다도 저기 독신이라는 것보다도 결혼을 할 가정이 있었지만은 6.25 사변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재혼을 재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쭉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네 우리 선교사님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다 연결이 되시네요 네 우리 태국에서 일할 때에 장기려 박사가 그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세 개 일주를 시켰어요 그럴 때에 저희 집에 와서 하루 묵으시고 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사모님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의사로서 활동을 어떻게 못하셨나요 왜요 우리가 선교사가 됐을 때에 태국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의사가 온다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뱅콕에는 크리스천 하스피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좀 했고요 그런데 전쟁 때에 의과대학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생각하고 내가 꼭 계속해서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용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패스해야지 가는 그 시험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패스를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내가 두 아이들 데리고 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4년 반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을 의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럴 때의 특과는 레이디얼로지 엑스광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엑스광선하고 또 암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전에는 그럴 때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5년 훈련을 받고 특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다 보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동안 3년 동안 프랙티스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모님 또 전문의로서 아주 귀한 경력이 있으신데 그 말씀도 나중에 한번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혼을 아까 11월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하시게 됐나요 그게 54년 12월, 11월 24일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태국을 가시게 되나요 네 1년 후가 아니고 파송을 받은 거는 한 5개월 만에 파송을 받았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참 부패해 돼 있는 나라라는 거를 이 간단한 얘기 1화로서도 느낄 수 있는 게 그때에는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으니까 첫째로 뭐인가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래 여기저기 가서 물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문화공과 아니 뭐라고 그래요 저기 교육부라고 그러나요 뭐 그때는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문교부 옛날에 문교부 문교부 거기서 한다는 걸 마찬가지 알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하면은 신원보증서를 우선 받아야만 경찰국에서 오는 신원이 이 사람은 외국에 여행하도록 하다는 그 인증이 없이는 외무부에서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화가 대단합니다 제가 꼭 10개월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 주위에 있는 믿는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보고는 아직도 어떻게 못 갔습니까 국가에서 패스포드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날 보고 기름을 좀 쳐야 되죠 일본 말로 하면 Y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 여기서 이런 이 부정한 Y로를 매겨가지고 선교사가 패스포드 가져가서 뭐를 가르치고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못 가면 아야 못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부터 일어나고 서울 경찰국에 가는 거 그다음에 치안국에 가는 거 이게 꼭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조금 남아 해서 패스포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1년 만에야 내가 한국을 떠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56년에 사실은 떠난 거예요 네 54년에 파성 예배를 받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영상 기록물을 봤을 때는 미국 장로교 선교회랑도 어떤 연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미국 장로회 선교부가 세계 한 60개국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이 그 중에 하나지만은 참 한국 교회는 자기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취재할 수 있는 그런 크루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을 전부 그래서 거기에 일부 나오는 게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영락교에서 파성하는 그 파성 예배 장면까지는 다 찍었죠 그리고 한국이 파괴되어 있는 그것 보여주고 등등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얼마나 참 성실하게 잘 자랐는지 11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11조를 쌀로 해서 또 하는 것 계란을 또 입게 되면 그것도 이제 바치는 등등 이런 아주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양 생활을 일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12분인가 13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30분 영화 가운데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를 넣은 겁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그걸 제가 플로에서 오래전에 공부할 때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아주 놀랐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당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가 저기 플로에서 가르칠 때에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교사님의 일생을 좀 한번 이렇게 다 책으로 내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 55년도에 그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찍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점심도 막 여러 번 먹고 같이 나가서 이거 여기저기 댕기고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his film title will be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런 필름으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장로교회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카이브 디파트먼트에 있다고 하면 필라델피아에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를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This high calling 타이틀이 그겁니다 이 위대한 부름이라고 그럴까요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그거 나한테 하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가 하면 아 그거 당신한테 보내려면 당신 나한테 280달러를 보내주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본인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배우도 돈을 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대답이 재미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당신이 배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필름은 280달러짜리니까 이걸 받고 꼭 보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280달러짜리 필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본인 영화인데 또 그걸 페이를 하셨군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분이 같이 그때 태국에 나가게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1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떠나는 날은 제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예요 또 그때의 고생은 뭐인가 하면 본래 배를 탈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멀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배로 가셨군요 아니 여기 비행기가 홍콩까지는 우리 대한항공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때였는데 이 4개의 브로페라를 살린 것이 밤 10시에 떠나면 그 다음 날 6시에 홍콩에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느린 거죠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들이 뭘 조금 장만도 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게 5일간을 걸렸어요 그래 이제 홍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뱅콕까지는 가는 데가 5일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거리가 참 대단한 거죠 그 때 보면은 물론 테일러 같은 사람은 4개월 5개월 걸려서 이제 상황에까지 오는 거를 저도 책에서 읽고 야 이건 너무나 대단했다 우리보다 몇십 배를 오래 배를 타고 그 위에 그 배 타다가 겁안 죽는 줄 알았던 그런 얘기도 거의 나옵니다마는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늘 4시간 이내에 서울에서 뱅콕까지는 가는 걸 생각하면은 참 대단한 길이었어요 격세지간이죠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아이를 가지시고 사모님께서 그 얘기는 그래서 6개월이 됐는데 이게 배를 타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지만 하여간 배를 타가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배에는 이 영국 배인데 그 캡틴을 위시해서 손님들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 이게 카고니까 그런데 꼭 그 양식당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미국은 통역을 하기 때문에 양식을 아주 좋아하고 잘 먹는데 제 아내는 양식을 처음 먹으니까 그걸 먹지를 잘 못해요 어린애는 가졌는데 거기서 굶고 있고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우층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방으로 가는데 이게 밑에 중국 쿨리들이 일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쌀로 밥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라는 거면 내가 쌀을 좀 밥을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얻어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내려가서 병자가 이거 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거를 갖다가 줘서 그걸 좀 먹어보고 태국에 가서 첫 번 시작하는 것도 대단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 태국 음식점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같이 가서 먹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한 가지 오더하는 디쉬가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똠냠꿍 그렇게 됐는데 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태국말로 바다에서 잡는 거 새우 새우를 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인가 하면 국을 꿍을 넣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새우국이라는 새우국인데 그게 뭘 같은 거면 우리 조금 이렇게 고추장도 있는 것 같고 제 아들아이가 이제 그때 초대인데 그의 눈이 뭐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뭘 먹을 거 못 먹으면 너무 작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래 아마 그걸 먹어서 그래 그래 틀림없이 어제 그제도 여기 저기 태국 음식점에 갔어요 그 여기 윤따로 장로께서 네 오라고 그러더니 그 음식점에 가는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 똠냠꿍은 고기 한번 먹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오리지널하고 갔던가요 여기가 네 그렇죠 그 음식점 잘합니다 잘해요 네 네 네 그러시 그러면 우리 첫 아드님을 이제 태국에서 출생하셨죠 태국에서 이제 출생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중국 산동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답니다 선교사가 가서 미국 선교사가 가서 거의 장로교 지역이니까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한국 선교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걸 의논했고 네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보냈는데 이게 중국에서도 뭔가 하면은 거기에 이왕 장로교 선교사가 만드는 교회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네 태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에는 뭐라고 초청장이 왔느냐 하면은 당신들은 우리 태국 기독교 총회의 프레터널 월커로 오십니다 미셔널이라는 생각에서 말이 없어요 네 그래 그건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도대체 한경기 목사님한테 가서 초청장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인가 하면은 당신은 옛날처럼 선교사로 와서 자기의 선교할 거를 계획하고 이렇게 선교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와 동등한 동력자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예 프레터널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그런 그 지위에서 우리가 태국 목사와 같은 그런 거로 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지만은 태국 교회에 가가지고 태국 교회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그걸 동의하면은 여기에 목사 초청을 할 때 동의하면은 가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하는 걸 거기 가서야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내가 중국에서 살았다는 거 중국말을 좀 한다는 걸 알고는 중국 교회가 태국 총회의다 이 사람을 우리와 같이 일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린 몰랐는데 중국 교회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영접을 해요 그러더니 데리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중국 황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황차우 그러니까 누루황제하고 다리교제 황교탕이라고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종각이 이렇게 있는데 종각이 3층인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더니 거기 종각만 한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둘을 갖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이 미국 음식도 못 먹었다고 그런 사람이 어린애를 가진 지 6개월 남아 되니까 거기서 매일 식사할 때는 이런 냄새 나죠 네 뭐 기름으로 지지는 것만 네 네 이걸 도무지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사줘서 똥양꿍을 사줘요 똥양꿍을 사줘요 네 그래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린애가 그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만삭이 됐을 때 9월 16일인 아니요 29일입니다마는 걔가 잘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은 의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이제 그 똥양꿍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저희들에게는 우리 사모님을 살리신 음식이군요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더위라든지 태국의 기후라든지 적응을 참 그 조그만 공간에서 어떻게 그때 잘 견디셨는지요 네 그런데 그때에는 태국 전체의 에어컨디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크게 새롭게 되는 호텔에 있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팬만 있으면 그걸로 아주 족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홍콩에 들려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인가 하면 거기서 뭐 필요한 걸 좀 사가지고 갔다 네 그래가지고 팬을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싼 걸 샀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도 고장이 나고 그게 또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사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던 종각 밑에는 처음에 가장 놀랄만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모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엔 도마뱀이 그렇게 많아요 도마뱀이 천장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잘 때에 내 배에다가 툭 떨어지면 그 냉혈 동물이라고 그러대요 네 그렇게 자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보세요 내 팔이 이렇게 흉터 자국이나 흉터가 이게 있는 게 또 얼굴에 이게 검은 게 있는 게 이게 다 거기서 철 없이 뭘 가리고 이렇게 댕겨야 되는데 그 열대에서 1년 12달 여기 올라가면 내 살이 제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 타서 그냥 엑스포즈 돼서 그냥 다 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 그래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열대 지방이라는 게 힘든데 너무 뱅콕은 대개 30도에서 40도 삽니다 삽니다 섭시로 네 또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습도가 대단히 제가 마닐라에도 살아보고 홍콩 살아보고 그 다음에 뱅콕에 살아봤는데 습도가 뱅콕이 참 힘들어요 그럼 앵감은 번지인데 바다에서도 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데 그 너무너무 에어컨은 물론 없지만 선풍기도 없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때 참 견디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나님께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추위는 잘 견디는데 저를 알라스카로 보내시지 왜 뱅콕으로 보내셨습니까 말이야 뭐 딴 얘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너무나 더울 때는 그런 얘기도 해본 일이 있을 만큼 참 그 더위가 그렇게 힘들고요 또 그러고 열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 그중에도 우리가 있는 두 번째로 갔던 집이 이런 나무로 진 집이에요 나무로 진 집인데 거기는 샤워를 늘 해야 되니까 있는 게 뭐인가 하면 집 뒤에다 조그마한 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동을 이렇게 하나 세워놔요 그럼 물을 이렇게 뽑아서 식혀놓고 그다음에 그걸 퍼서 이런 샤워라는 이런 개념은 없고 거기서 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가게 되면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인가 하면 전갈 전갈이 쫙 여기저기 문을 딱 열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막 달아나고 거기 가서 서서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은 내 아내가 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창 널었었어 낮에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말랐다고 생각해서 가서 턱 하는데 뭐 따끔하게 물냈단 말이야 그게 뭐인가 하면 전갈이 그 위에 들어가 있다가 놨소 이걸 내가 잡고 이 이상도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이게 뭐 이거 심장하고 가까우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큰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셨군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병원을 안 갔는데도 어떻게 사그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은 새로 집들을 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죠 지금은 전갈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60년 전이 되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고 그 도위와 그런 동물 그리고 제가 또 뭘 걸렸는가 하면 댕기 피버라는 게 있어요 네 댕기열 이거를 두 번 걸렸는데 이게 반드시 뱅콕에서 멀리 지방에 갔다가 오면은 낮에 컨퍼런스 갈 때 아이고 안 본단 말이야 네 그런데 두 번 다 이 저 파타야에 갔다가 온 때 걸렸고 농카이라는 데 갔다가 올 때 또 걸렸단 말이야 그 왠가 하면 이 반스봉을 이렇게 입고 하는데 다리에 와서 물고 그렇게 되면 그 댕기 피버가 걸려요 말라리아 보다 더 위험하다고 아이고 이거는요 참도 여기 막 두드러기가 나고 한 4일간 열이 그냥 있어요 네 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오는 그러면은 이게 댕기 피버라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걸 두 번 걸렸어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질이라고 그러나 네 그것도 걸려가지고요 이것도 아메바 디젠터리 네 아마 우리 그 누구죠 그 존 누군가 그 의사 우리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분이 5년 일하고는 죽었단 말이야 네 그 사람이 뭐 걸려주는 거야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 아 그렇군요 그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런 그런 그 아메바 디젠터리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의사가 그 당시 의술로도 의술로도 그렇게 됐는데 저는 또 그걸 또 걸려서 그러고 이런 이제 그 전염병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지금은 뭐 다만 저도 가끔 가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유 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책이나 다른데 말씀 안 하셨네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1회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만 출발하시는 과정도 저희가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한경직 목사님 좀 많은 또 일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파송하시는 과정이나 이럴 때 그 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또 좋은 많은 또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저를 이제 영락교의 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육군본부 서울 분실의 군목으로 있을 때에는 가끔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 교회 멤버가 돼버리는 없고 그래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가게 된다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든가 하면 아버님하고도 잘 아는 그런 분이고 그 애는 신우주의 있었고 또 그 아버님은 봉황성이라는 만주 쪽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저희들이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찾아가서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그렇게 쾌히 승낙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좀 이제 알기 시작을 하고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여간 우리가 두 가족을 보낸다고 그래서 두 가족이 다 그런데 누가 그럼 그 이들을 서포트하느냐 그럴 때에 영락교회가 한 가족은 하같다고 그러고 또 한 가족은 개인인데 그 이는 뭐라는가 하면 대구에 있는 종을 맺는 장로예요 신인복 장로라고 그 이가 개인적으로 하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대단한 일이었죠 그럴 때에 영락교회 보고 먼저 이 두 가정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더욱이 한경기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한경기 목사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을 때 벨링 월드 콩그레스 온 이벤질리슨 그게 1966년에 저는 태국 대표로 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경기 목사님은 물론 그럴 때도 이제 만나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또 에이셔 이벤질리슴 온 뭐인가 그런 대회 했을 때도 그 이는 대회장이고 우리는 또 난 태국 대표로 내가 나갔대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있을 때도 자주 만나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잠깐 동안 미국에 가 있게 되게 돼서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말씀이 난 사실상 최선교사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선교부 총무가 되기를 내가 바랐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지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 남한산성에 계신 거를 연락을 미리 하면은 꼭 차를 보내서 저희들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보게 하시고 그렇게 아주 참 여러 번 그 내가 여기 가져온 사진 중에도 거기서 이제 같이 그분한테 그런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참 너무너무 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1세기에 한 사람 나오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었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얘기 가운데 딴 사람들은 뭐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알고는 아 그 사람도 신사참배를 했구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위대한 것이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낸 자기가 그 템플턴 창을 받은 때에 얘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나는 참 너무나 약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렇게 감옥 속에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강제로 참배하게 할 때 참 참배한 이런 죄인입니다 이 컨베이션이 나는 안 한 것만 못지않게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자기를 어디까지나 참 죄인 중에 하나로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믿는 이런 분에게 이건 참 한량없는 큰 축복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정말 정말 귀한 말씀 첫 번으로 우리 한국 성교회 해방 이후 최초로 우리 또 성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성교를 지난 60년간 정말 미랄이 돼서 초석이 되어주신 우리 최찬형 성교사님 오늘 성교사 열전 첫 해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초창기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최성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또 관심과 또 여러분의 청취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1회 또 우리 그동안 나누셨는데요 우리 성교사님들 또 오늘 첫 해 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또 격려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60년 전에 한가족이 간다 하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선교운동이 얼마나 더 크게 전개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세계 170여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2만 7천명이나 되는 그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참 복음의 이 귀한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뒤에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만 이 땅 위에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실 일을 완수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많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전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선교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참 기도합니다 최천영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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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